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저러는 길가에 떨어지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저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저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저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메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이라 하시더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잘 알려진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혹은 천국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듣고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듣는 것이 부주의한 사람이 많고 듣고 깨달았지만은 어떤 이유로든지 깨닫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외부적 요건 내부적인 두려움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여서 결국 그렇게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열매가 미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아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역자뿐만 아니라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세대 시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으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들으라는 헐기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헐기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긴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렸다 헐기 얇아서 씨를 뿌려서 분명히 싹이 트긴 하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헐기 얇아서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해서 뿌리를 못 내려서 말라버렸다 들으라는 가시 뜰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뜰기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분명히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싹을 내긴 하는데 가시 뜰기가 그 싹을 자라지 못하게 해버렸다 혹은 가시 뜰기의 뿌리가 이 씨가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들으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무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 한 답은 먼저 내 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성을 보게 되죠 긴밀한 친밀한 관계성을 통해서 제자들은 의문이 있을 때 즉시 그의 리더에게 묻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그냥 쉽게 풀어주시지 뭘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게 제자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화라는 것은 서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제자화의 과정입니다 무리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의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놓습니다 그냥 뭐 뜻이 있겠지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딱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악한데 깨달아서 쉽게 돌아오는 걸 날 원치 않는다 그들이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그 말씀 앞에서 또 한 번 깨닫고 계속되는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깊이 깊이 깨달음이 되어져서 스스로 자원하여 회개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고 마음은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적으로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금식도 하고요 십일저도 내고 헝검도 내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죄를 지었을 때 내는 속죄 재물을 하나님께 성전에 바치기도 하고 속건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절기도 지키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는 내 뜻대로 살고 내 이익을 위해 살고 내 출세를 위해 살고 결국 내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심령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깨달아라고 억지로 자꾸 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야 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가르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 너희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너희들은 나에게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잘 들으세요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누구이며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있는 자는 이미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자 내 안에 말씀의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나 자신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있습니다 그 있는 것 때문에 점점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데 없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음성이 들려지도 깨달음이 없죠 그냥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버리든지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생각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마음도 딴 데가 있다는 거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십니다 이 말은 겨우겨우 예수 믿었는데 겨우겨우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뺏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그것을 일부러 힘들여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얼마나 에너지를 소유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이야기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렇게 설명합니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깨달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설명해 줍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루 이틀 사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사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비유로 말하기 때문이다 왜 비유로 말하느냐 내가 그것을 다 설명해 주어도 너희들은 깨달을 마음이 없고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닫지도 보지도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눈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걸 내가 벌써 알고 있으나 참 너희들에 대한 마음이 염려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것은 마음을 닫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의 장벽이 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독로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의 귀에다가 듣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줘도 두뇌에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눈을 까맣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드름으로 복이 있다 너희는 참복된 자들이다 너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개할 마음의 중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들을 때 듣는 대로 그 듣는 것을 인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냐 정말 일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보고 싶었고 듣고 싶은데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 카이로스 타임에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너희들이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는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것 안에 하나님이 더 많은 영적 개시의 지식을 깨달음을 주시니 너희들은 참복된 자들이다 여러분과 절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먼저 외 비유로 말씀하셔야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런 적 시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으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다 씨앗을 뿌렸다는 것은 시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목사, 혹은 셀 리더 혹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이 길가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으니 이런 곳 길가에 뿌리온 자요 다시 말해서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밭에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졌다 내 마음 밭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귀에서 한쪽 귀로 뚫고 한쪽 귀로 흘러가버렸다 혹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버렸다 나의 생각은 염려, 건심, 혹은 세상적인 것, 내 원하는 것 그게 쏙 빠져가지고 설교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들었는데 분명히 지금 리더가 제자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동기, 비유, 그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또 뭘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그 말씀을 싹 빼앗아가서 다시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믿음의 말씀, 빼앗아가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무관심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내 원하는 마음의 동기, 내 원하는 목적 그게 싹 빠져가지고 뭔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거죠 무관심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게 의도적인 무관심이라기보다는 내가 뭔가에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적으로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버린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죠 당연하죠 씨앗이 이미 땅에 떨어졌는데 뿌리도 내리기 전에 사탄이 가져가버렸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삶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이 나에게 정말 삶의 변화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회계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말씀 깨달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제자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내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지금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밭입니다 길가 밭이죠 무관심의 밭이죠 듣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돌밭의 뿌리였다는 것은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얇은 돌밭 이게 바위 덩어리에 씨가 뿌려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은 이게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밭이 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단합니다 손으로 파면 팔 수 있지만은 씨가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거기에 양분도 없고 그냥 얇고 그 밑에는 전부 석회암청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밭의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시 기쁨으로 봤대 즐거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왜 돌짝밭이 얇은 박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얇은 흙이 있고 그 밑에는 전부 화강화강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서 환란이나 핍박이 일할 때 해가 비쳐가지고 막 그냥 쨍쨍대는 햇빛에 물도 없으니까 이게 말라버렸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환란이나 핍박이 말씀 때문에 이런다 너의 예수 믿는다며 교육하지 마 남편이 핍박합니다 아내가 핍박합니다 부모가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안 돼 너 지금 돈 벌어야지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깊이 내 심정 속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환란과 핍박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왜 뿌리가 없습니까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쁨으로 봐 드렸지만은 그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강화해져서 환란과 핍박을 혹은 햇빛이 강하게 비춰도 그 뿌리에서 양분을 봐 드리고 더 힘차게 이 핍박과 환란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뿌리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이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제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한 자이다 가시밭에 뿌려졌다 이건 우리 외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외적인 요소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옆에 친구들은 벌써 뭔가 직장에서 좋은 자리를 얻고 월급도 얼마 받는다 내가 밥 샀게 내가 술 샀게 이러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좋은 집을 벌써 아파트를 사가지고 은행에 용자를 얻긴 했지만은 이제 아주 스테이블한 아주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주님을 따르면 과연 나에게 이런 것은 주어질까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서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유혹이 자꾸 다가옵니다 야 그거 내려놓고 일단 먼저 돈부터 벌어 돈 벌고 나서 애들 다 키우고 그 다음에 주를 섬길 수 있으면 섬겨 골든타임은 다 잃어버리고 지꺼기 타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늦게나마 깨닫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사실은 염려라는 것이 더 큰 것이죠 이 염려 때문에 결실치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는 유혹 끊임없는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있게 들었다는 이야기죠 매일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 매일매일 흘러하는 이 성경 강의의 말씀들이 내 심령 속에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꿀송이처럼 답니다 달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럼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니까 내 삶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또 한 번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 카테고리를 네 단계로 한번 나눠보세요 때로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에 그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냥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앉아가지고 듣긴 하는데 졸립니다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옵니다 열정의 문제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니까 아주 황금 같은 그 시간에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이 개시의 음성이 들려놓는데 꼭 보면은 들어야 할 사람이 자고 있어요 깨달아야 할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지도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얼굴빛만 보면 간정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매주마다 만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심정 속에 결국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이 자꾸 다가옵니다 11조 내기 힘들어요 유혹입니다 돈을 더 쌓고자 하는 마음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 주님을 섬기고 알파코스에서 섬기고 또 전도하고 내가 혹시 성교사가 되어지면 하나님 먹이실까 염려,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거죠 혹은 주위에서 계속 피빡이 다가옵니다 내 안에 믿음의 시력을 완전히 뿌리지 못했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래되긴 했지만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봐드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빡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갈급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열정과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새벽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세수하고 무릎 꿇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탁 집중합니다 이 말씀 이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죠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벌써 7시네 아이고 빨리 봐야 되겠다 아이고 시간이 없네 아이고 그냥 차 타고 가면서 듣지 뭐 결국은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만 하는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머리 속에 요만큼 왔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까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매일 매 순간 주어지는 그 천국 말씀 말씀은 뿌려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듣는 것도 못하고 듣긴 듣지만은 깨달음까지 이뤄질 수 있는 집중력과 참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유를 간단하게 주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카테고리밖에 없다 그 중간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 중에 하나에 속하든지 아니면 매일 매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카테고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네 번째 카테고리는 어쩌다가 한 번씩 은혜 받고 눈물 흘리지만은 열매 맺기는 걸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합니까 아주 신중하게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봐드리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을 애널라이즈 하는 정말 잘 분석해가지고 안 되겠다 듣고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성례합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